저쪽에서는 이것저것 들쑤시고 있긴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. 이번만큼은 심려를 놓으셔도 좋을 듯합니다. 드디어 눈에 가시같은 제 손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. 경화드립니다 마마. 아직 그 아이가 죽지 않았네. 폐세손의 교지가 내릴 때까지 쉽게 마음들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야.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성사시켜야 하네. 세손은 우리가 죽인 죄인 사도세자의 아들이네. 그 아이가 보위에 오른다면 조정엔 피바람이 불고 종묘사직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. 이 나라 조정에 폐주 연상과 같은 폭군이 다신 나타나선 안 되네. 왕실과 조정의 안일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그 아이를 잘라내야 하네. 알겠는가? 예, 봐봐.